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매도 공세를 펼쳐왔던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힘을 보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를 대비 2.61% 오른 3092.6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959억 원, 4,127억 원어치씩 사들이며 쌍끄리 매수세를 기록한 반면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서며 1조 29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전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여파에 급락했던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를 대비 2.35% 오른 8만 7천 원의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